오늘은 코엑스에서 메타버스 아시죠 메타버스에 관계된 전시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저 마지막이거든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와서 한번 보시고 그 우리의 가상현실 VR AR 부스도 있고 저는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보고 왔는데요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시고 올해 힘들었지만 내년은 뭔가 좋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희 메가버스 엑스포 2021 와서 좀 보세요 여기는 코엑스에서 내일 합니다 내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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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